시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이 빨간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1% 가깝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를 보면 좀 아쉬운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이 무려 1조 3천억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다음 주 시장 걱정되신다 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종목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내일 다음 주 시장 준비 든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창원 비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일단 시장 진단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거세졌어요. 환율도 뛰고 다음 주 시장 걱정되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었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사항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유입입니다. 선물과 선물이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어쨌든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발 매수에 대한 유입 아니면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정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좀 올라가면서 수급 이탈이 조금 더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장 초반에는 저렇게까지 팔지 않았었는데 후반 가면서 계속적으로 팔게 되었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저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지금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 증시들이 더 타격을 많이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PC 가격 지수가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월 마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단 지금 5월 월말에 수급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PC 가격 지수 발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주도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에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한 발 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발표될 PC 가격 지수 그리고 6월달에 있을 이제 이벤트들 그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코스피는 하반 경직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것이다. 6월 초에도 2600선 지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265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600선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는지를 좀 다음 주 초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다음 달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테마주들 순환매가 도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원래 주도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주도주가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실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감을 느끼실 만한 장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벤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6월달에는 이슈들에 조금 집중해보는 그러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도주가 좀 사라진 것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장이 하반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하고 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피미님께도 다음 주 시장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밤 또 PC 지표도 나오고 할 텐데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해볼까요? 크게 보면 그래도 시장 자체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PC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의 지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해한다고 해서 그게 시장의 급락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CPI나 PC나 사실상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물가 지표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그것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제 월이 바뀝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까지는 화장품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이 첫 거래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가 있다면 그 종목을 당분간 집중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85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포트를 거의 매일 다 읽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모든 전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리이나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자금을 누군가에게 빌렀을 때 변동금리에 따라 제시하게 될 이자율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1400원이 속폭 올라가서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에 더욱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증시가 지금부터 한편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으로 다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시장을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MGE 리님께서 다음 달은 섹터가 바뀔 거라는 의견이 확실히 많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실적이 나오는 좀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의류 섹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다음 주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애플의 WWDC고요.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이런 아이폰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5 판매량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16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오픈 AI와 구글과의 뭔가 결합된 어떠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G 노텍 같은 경우 지금 신조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정말 단기간에 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특히나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인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원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이 시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시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뭐 시리2가 될지 아니면 뭐 어떤 생성형 AI와 뭔가 결합이 돼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더해진 시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을 공개가 될 것인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면 아이폰 관련주 이런 것보다는 좀 애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이제 AI 사업과 이제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그 애플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부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I가 될 수도 있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두루로 애플 쪽으로 좀 열어두시고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쏠리는 섹터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WDC 뭐 애플 이벤트 쪽에서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그 안에서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BH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의 뭐 신고가 종목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줄여놓고 보면은 아직도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2022년도에 3만 3천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거의 50% 조정 받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LG 이노텍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 안 빠지고 있어요. 평소에 거래량 자체가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뭐 하루에 기본 2, 300만 주씩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차트상으로 딱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좀 줄여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기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 계속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게 LG LS 일렉트릭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 없이 옆으로 횡부하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BH가 좀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본업 자체가 FPCB 관련 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애플에서 앞으로 만들어낼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FPCB의 그런 연결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BH가 이제 애플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LG 이노텍도 사실 대장격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LG 이노텍보다 작기 때문에 좀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탑승 못하여가지고 속상하신 분들 이번에 좀 한번 분위기 전환될 때 한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수혜주로 BH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청원 PD님의 탑픽 섹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PD님은 과연 6월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사실 잘 없는데요. 주가가 왜 이렇게 별로 반응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세부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중육학 매출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현대기아 상당히 괜찮고요. 그 아래에 있는 종합 부품사들 HL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적지 않게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벤더향 기업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완성차 업체가 괜찮기 때문에 경영 환경은 저는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글이 보여집니다. 최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미나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맺고요. 이에 따라 매출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중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여기에 판매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영업을 해나감에 따라 그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몇몇 소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1분기 기준으로도 당연히 실적이 괜찮았고요. 지금 그 실적을 조금씩 조금씩 주가에 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매출이 일정 부분 잘 나오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6월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세 가지 장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장구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